김포공항 5호선이에요 5호선 국내선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면 됩니다 시청자님 여기 국내선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나봐요 스태프 핫도그를 먹으러 갔는데 국내선 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김포공항역 김포공항역 5호선 되겠습니다 5호선 스태프 핫도그라고 굉장히 맛있는 핫도그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핫도그를 먹으러 왔습니다 국내선 1번 게이트에 왔어요 여기 자 1번 게이트 여기 되겠습니다 스태프 핫도그 시청자님 여기서 여기서 먹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원산지 대략 이렇습니다 원산지 메뉴가 메뉴가 핫도그가 16가지거든요 소세지도 소세지도 따로 파나봐요 뒷배경이 완전 덴마크에 온 것처럼 이렇게 딱 돼있어 1,000원이에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아시입니다 오늘은 130년 된 스태프 핫도그라는 곳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수십여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 핫도그라는 곳에서 핫도그를 제가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배우분들 오늘도 역시 배우분들 두 분하고 같이 핫도그를 맛있게 냠냠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프 그냥 보세요 네? 난 방송하기 전에 항상 배가 고프거든요 하하하하 진짜 엄청 많은 냄새가 많고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항상 배가 고픈데 저는 시청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 야식이 컨디션 좋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하하하하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배우분들 두 분 함께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배우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 배우분부터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배우 송유라입니다 하십니까? 네 신인배우 송유라 혹시 네 작품 이런 거 작품이요? 말씀해주세요 최근에는 JTBC 스포트라이트 두 번 촬영했고요 아 스포트라이트요? 네 그게 뭐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예능 프로입니까? 시사교양인데요 시사교양이요? 네 아 스포트라이트 그거 어디서 어떤 거 같은데? 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아 맞아요 이번에 폭행사건이랑 추석 연휴 때쯤 나오는 요즘 베트남에서 유명하신 감독님 바캉카 감독님 네 네 약간 다큐식으로 뭐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베트남 의상을 입고 출연했습니다 아 진짜요? 스포트라이트에서? 네 네 본인 이름이 다시 한번 자 저는 신인배우 송유라입니다 어 송유라 송유라씨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나배우분 네 본인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진시원입니다 네 저는 어 최근에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친애하는 판사님께서 여기에서 1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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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출연했었구요. 그리고 지금 백일의 남구님, 티빈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도 촬영을 했구요.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하는 이재훈 배우가 나오는 여우각시벨이라고 그 인천공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도 제가 나옵니다. 우리 진시원님, 고맙습니다. 진시원님하고 우리 송유라님하고 오늘 핫도그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6개 나왔는데 좀 더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16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스테이프 핫도그, 프렌치 불고기, 그리고 칠리덕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렌치 칠리덕. 프렌치 칠리덕, 프렌치 칠리덕, 그리고 치즈 온 골드덕, 그리고 치즈 온 불고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 일단 핫도그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안에 있는 소세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소세지. 소세지. 여기는 있잖아, 소세지가 덴마크산이래. 와. 덴마크. 덴마크 수도가 저희 코펜하겐인가요? 저희 마침 뒤에, 덴마크 코펜하겐은 한국 아닌가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코펜하겐인 걸 어디서 알았냐면, 내 어렸을 때 브루마블 이런 거. 브루마블에서 코펜하겐인 덴마크 수도인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 음료수도 이따 주문할 건데, 일단 햄버, 아니 햄버거가 아니고 핫도그가 6개 나오고, 10개가 좀 더 나와야 됩니다. 스테프 핫도그가 덴마크가, 덴마크에서 나온 그 핫도그인데, 어, 130년 됐다고 그래요. 130년, 지금 계산해보니까 1888년인가요? 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1887년. 빵이, 빵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빵이, 빵도 110년 된 빵이라고 해서. 110년 된 유럽 전통빵. 우와. 그럼 유럽에서만 이 빵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거 맞죠? 유럽식 스타일로 만들어진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유로피안 스타일 블레드 이렇게 써있거든? 한 핫도그, 130년 된 핫도그. 와, 진짜. 원래 그, 모든 맛집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통,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통.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핫도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먹고 싶은데,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저는 마운틴 듀요. 아, 마운틴 듀요? 어, 이거 아까 이벤트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핫도그랑 마운틴 듀랑 끝으로 시키면은 여행 보내주는 이벤트. 아, 맞뚜 이벤트 맞죠? 핫뚜. 핫뚜, 핫뚜, 핫뚜 이벤트. 아, 진짜? 동생이 돼야 여행을 갈 수 있다. 이게 핫도그랑 마운틴 듀랑 세트잖아요. 아, 진짜. 핫도그하고 마운틴 듀를 주문하면 여행을 보내준다고. 아,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시청자분들 핫도그하고 마운틴 듀를 세트로 주문하시면 복권같이 이렇게 긁는 복권을 주신단 말이야. 이걸 긁고 당첨이 되면 여행을 보내준다고. 와! 이거 긁어보면 안 돼요. 와, 진짜? 동전 없나요? 일단 좀 이따가. 우리 시원님께서 마운틴 듀를 드신다고 그러시고 저는, 나는 아까부터 이게 먹고 싶었거든요. 딸기바나나 드스. 딸기바나나 드스. 와, 이거. 그리고 우리 유라님은? 저는 아이스 바닐라 라테 많이 달게. 아이스 바닐라 라테? 아, 많이 달게? 아, 알겠습니다. 단거 좋아하십니다. 나는 좀 비싸시는데 단거 엄청 좋아하는데. 단거... 사람 없으면 잘 안되는데. 나왔다, 나왔다. 아 또 낫다 이게 플레인 핫도그 되겠습니다 플레인 핫도그 스위트 바비큐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 덕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파이시 덕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빵 종류가 더 다른가봐 이거 종류가 네 가지 되는 것 같다고 빵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소세지 종류도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는 빵이 이거 호밀빵같은데 호밀빵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약간 좀 햄버거빵같은 느낌 되게 식빵같이 생겼어요 그렇지 이건 식빵같이 생겼고 그러네요 소세지는 그럼 먹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소세지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생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어? 음료수 나왔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3,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3,000원대에서 4,000원대 감사합니다 와우 자 시청자 여러분들 나왔다 이거 또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바비큐 핫도그 그 다음에 이거는 스파이시 덕 스파이시 덕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우어덕 되겠습니다 사우어덕 사우어덕 스파이시 덕 그 다음에 머쉬룸 칠리 덕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우어덕 저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바비큐 핫도그 자 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아 먹으면 되니까? 네 먹으면 돼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사우어덕 이거 바비큐 핫도그부터 제가 먹도록 할게요 바비큐 핫도그 어허 어허 아휴 프렌치칠리다 시험 잘 먹겠습니다 네 시제온 글드덕이요? 이거죠 프렌치칠리다그 맞죠? 아 이거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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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프렌치치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우와 진짜 맛있다 이야 저랑까지는 못 가신다고 체인점 아닌가요? 네 여기 체인점이어서 전국 저기 칠대광역시 포함해서 수십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100개 이상이 있다고 하시네요 어 자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음 아 음 와 이게 130년대 덴마크 소세지라고 네 와 다르네요 진짜 소세지가 확실히 배우분이라 목소리가 네 배운 느낌이 있다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 근데 진짜 엄청 맛있죠 여기 안에 고구나무수도 들어있어서 단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해요 응 응 응 이 소세지가 응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저희랑 색깔이 지금 다르거든요 응 응 어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빵도 진짜 되게 식빵같이 생겼는데 식빵이랑 맛이 엄청 달라요 되게 고소해요 진짜 고소해요 진짜 먹어보니까 근데 이건 진짜 퍽퍽하지도 않거든요 이빵 지금 엄청 집중해서 드시는데 근데 빵은 어떻게 안 퍽퍽하세요? population 양파 호로록 너무 맛있어요 지금 느끼면서 먹고 있습니다 느끼면서 야 맛있다 이거 입이 작아가지고 한 입에 넣고 싶은데 야 맛있다 이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야 소시지가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는데 이거 먹어야지 맥퀸 한 대만 음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야 소시지가 진짜 맛있다 소시지가 이게 이름이 뭐죠? 이거 먹고 싶은데 치즈온 불고기 아 치즈온 불고기? 이거 잘하세요 다 외우신 거 아니에요? 치즈온 불고기 맞네 치즈온 불고기 이거 어떻게 되빨래? 치즈맛 녹기도 하네 치즈온 불고기 핫도그 여기 양파도 올려져 있고 양상치도 있고 맛있네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었어요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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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측에 남자배우 분이시고 성함이 진시원님 그리고 송유라님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죠? 양이 상당한데 하나 드시고 또 드시는거죠? 와 잘 드신다 우와 많이 못 드실 줄 알았는데 두 개만 드신단 말이야 우와 자 본비제는 지금 두 개 먹었습니다 두 개 먹고 하나 더 먹을게요 이거 방금 먹은거는 양파가 많이 씹혀서 좋은거 같애 식감이 되게 좋아요 자 스파이시 덕 먹을게요 야 여기 스파이시 덕인데 야 이거 좀 매울거 같애 한번 먹어볼게요 햄이 들어있는데 햄이 약간 매운맛이야 그리고 빵이 좀 달라요 빵이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빵이 약간 좀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4,000원대네요 스파이시 덕을 한 개만 더 먹어도 될까요? 응 이거 맛있어 여기 있는건 다 먹어도 돼요 머쉬르 맛떠구 이야 머쉬르 맛떠구 머쉬르 맛떠구가 이거 이건가 보다 머쉬르 맛떠구야 어느거요? 아 이거 드시려고? 맛있는거 드시네 시장님께 좀 흘리면서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머쉬르 맛떠구입니다 머쉬르 맛떠구입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는 매운데 되게 확 올라오는 매운맛 근데 많이 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뭔지 궁금해요 이 가루가 이거 안에 위에 바삭바삭한게 올라오는데 어디 이게? 어이구 이거 너무 맛있다 시장님은 조금만 흘리면서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입이 작아가지고 이거 약간 느끼한거 먹을때 이거 먹으면 괜찮겠다 매워가지고 아 근데 뭐 먹어보니까 생각나는데 여기 커피도 팔잖아요 커피랑 먹으면 또 괜찮을거 같은데 이게 살짝 느끼하니까 커피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거 같아요 커피가 별로 안 돼서 하잖아요 여기가 원래 한 2,000원 정도? 커피 한번 시켜서 먹어볼까요? 커피 한번? 아 드셔도 되죠? 아메리카노 시원한걸로 하나 드시겠어요? 우리 시원님께서 아메리카노 시원한걸로 하나 드셔 응 되신대 자 봄비제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핫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귀여운 배트로님 머쉬룸 칠리덕 커피가 바로 나왔니 어 커피 머쉬룸 칠리덕 하이 안녕하세요 음 아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제가 세개째 먹는데 응 근데 좀 핫동으니까 아무리 좀 느끼할수 있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랑 먹으니까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빼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한 번 먹겠습니다 커피가 괜찮지 빵이랑 먹을 때는 빼서 먹어야지 여기 버섯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버섯이 버섯은 몽떼 사오 아 Brown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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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음?! 야 소세지 떨어졌어.. 호바닥에.. 어떡해!? 헸허!!! 더럽게 많이 드시는데 왜 살이 더 빠지셨어요? 써본거도 엄청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운동하신다고 하시던데 요즘에? 응 응 응 벌써 배부르다 근데 진짜 응 핫도그 3개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제가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응 하아 해설해주시는 분 계신데 돈 빚에 4개 클려 5개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햄버거 아니고 하하하하 핫도그입니다 스테이프 핫도그 스테이프 핫도그 지금 4개째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 먹어볼게요 요거 치즈 스파이시 덕 되겠습니다 치즈 스파이시 덕 어 이게 파티 소세지인가요? 어 시청자 여러분들 요게 파티 소세지 야 보통 일반 소세지 한 2배 정도 돼요 같은데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소세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릴 소세지 어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전에 이것도 먹었던 것 같은데 요거 진짜 맛있었어요 어 바베큐 들어간 소세지 허허 바베큐 들어간 소세지 와 아 아 아 ㅈ hen 아 아 으으으 좀 더 먹어야 됩니다 좀 더 먹어야 돼요 저는 빨래는 잘 먹는데 어느 순간 차면 더이상 억지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야식으로 영상 보면 너무 신기해요 진짜 표정은 안되라고 먹는데 아 근데 이거 맵다 짠맛이는데요? 근데 원래 매운거 잘 들리잖아요 짠것만 잘 안들리잖아요 라면 드실때 좀 많이 흘리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핫도그 하나 뜯도록 할게요 6개째 핫도그 지금 6개 치죠 제가 진짜 엄청 잘 드시는거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잠시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핫도그 이거 먹도록 할게요 핫도그 이건 어떤 맛입니까 이거요? 그냥 심플한 맛 빵에다가 소세지하고 케찹하고 우리가 흔히 먹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만 머스타드가 뿌려져있지 않았어요? 머스타드하고 케찹하고 이렇게 같이 올려져있어요 아 음? 음 음 음 대부분 가격이 3,000원대 아니면 4,000원대 음 벌써 다 드셨어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사우어덕 되겠습니다 사우어덕 진짜 맛있네요 스텝파프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맛이 없으면 못먹습니다 참고로 맛없으면 먹다가 젓가락 푹 놓거든요 사우어덕 되겠습니다 촛불집회 할 때 이거 들고 가면 되겠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이런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가 터져 무슨 맛이에요? 빵이 바게트빵 바게트빵이고 안에 뭐 소스가 달달한 소스가 툭툭 터지는거 같은데 안에 있는거는 그릴소세지 되겠습니다 바게트빵이 일반 빵집에서 파는 바게트빵이 아니라 스텝파프쪽에만 있는 그런 우일한 바게트빵이라고 저 소세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돼요 이게 너무 끌려가지고 이게 아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거? 바베큐 소세지 바베큐 바베큐 핫도그에 들어가 바베큐 핫도그 메디스터 소세지 메디스터 소세지 네 하하하하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안에 터지는데 아 여기 느낌이 있네 이제 치즈같은 게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리고 달달한 치즈 같은 게 터진단 말이야. 여기 세트 메뉴도 있는 거 보니까 감자튀김? 그런 거랑 같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토 연인팩하고 트리플 든든팩 있는데 거기에 핫도그 2개 그리고 음료 2개 그리고 감자튀김 또는 콘샐러드 이렇게 나와요. 자, 실례합니다. 이거 프렌치 불고기 되겠습니다. 4,000원대입니다. 얘는 바겟 빵을 갈라서 만든 거라고 하시네요.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먹어봤는데 바게트 빵이 보통 딱딱한데 하나도 안 딱딱하고 되게 쫄깃쫄깃해서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라면 드시는 것처럼 핫도그를 드시고 계시면 돼요, 지금. 근데 도핑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진짜. 근데 도핑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다? 다 엄청 많아요, 토핑이. 응. 양파하고 뭐. 근데 전 이게 뭔지 궁금해요, 아까 보니까. 자, 시청자님들 여기 피클 이런 것도 들리는데요? 피클, 양상치, 그다음에 양파. 음? 맛있네요. 아, 여기 우리 동네였으면 급할 때 딱 하나 사먹고 제철 타면 딱딱인데. 근데 없어가지고. 여긴 김포공항점입니다. 여기 김포공항점입니다. 이게 후레이크같이 생긴게 구운 어니언. 이것도 덴마크산. 어쩐지, 나 처음 먹어본 거였어. 야, 이게 양파요, 이게? 근데 양파라고 하니까 양파맛 나네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런데 양파네. 우리 동네에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햄버거는 되게 기름지잖아요. 근데 기름지지가 않아서 평소에도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음, 맛있네. 진짜 신기하다. 엄청 잘 드세요. 음. 음. 감자튀김만은 따로 안파나? 어떡해. 세트로. 사이드 메뉴에 감자튀김만 따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 음. 여기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주시겠어요? 네. 어. 야, 은근히 배가 불러. 나 어떡해. 나 핫도그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배 부르면 하지 않을까요? 여덟 개 내셨는데? 야, 길고 얄쌍한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사이드 메뉴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이드 메뉴를 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시청자님, 이거는 칠리덕 되겠습니다, 칠리덕. 칠리덕. 이것도 매운 것 같아. 옆에서 보는데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드시지? 배부르신 게 맛나 싶을 정도로 엄청 잘 드세요, 지금. 음. 저 그래도 세 개나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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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금방 차지 않아요? 배가? 그렇죠, 아무래도. 아. 고기다 보니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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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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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탄산산 먹어야 맛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和. 수환의 핫도그을 먹으면. 어, 살편내는 커피가 잡아주세요. 맞아요. 여기 어,这ice are okay. aqui, 닭이 이름 자체가 스테이프 핫도그 커피이거든요. 음. 그래서 커피랑 같이 먹으라는 earthquake도 있고. continues with a drink. It's good at the taste like that. 요기하니까 커피랑 먹으면 또 뭔가 개운한 느낌도 가지고 trouble. implies a drink handle that's nice. 진짜 괜찮네 일단 시청자님 여기 참고로 여기는 덴마크, 덴마크가 아니고 여기는 한국 되겠습니다, 한국 뒤에는 여기 덴마크, 코펜하겐 야 마치 나 덴마크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거 실사예요 한번 와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코펜하겐이 제가 옛날에 지도를 좀 그려봤어요 덴마크가 보면 덴마크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육주에서 유럽이 이렇게 딱 있으면 톡 튀어나온 곳에 덴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좀 신기한 데 있다 그래서 기억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옛날 때 우리나라도 한반도잖아요, 덴마크도 아마 반복으로 돼있을 거라 자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먹고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햄버거지?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인데 아 무슨 핫도그죠? 아 무슨 핫도그야? 가장 기본적인 핫도그예요 스테프 핫도그 스테프 핫도그 여기 가게 이름하고 똑같아 메인 메뉴인 것 같아요 자 가게 이름하고 똑같은 핫도그 되겠습니다 스테프 핫도그 아 이거 뿌려지는 후레이크, 어니언, 양파 양파 어 근데 여기 메뉴판 보니까 햄버거집처럼 핫도그 두개, 음료 두개 해가지고 면이팩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고 두 분에서 오시면 주시게도 좋으셔가지고 야 소세지 진짜 맛있다, 소세지가 소세지가 2,000원대네요 3,000원이 넘치고 어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열정감으로 되시는 아 아 휴게소에도 많다고 하시네요. 방금 드신 게 그릴소세지잖아요. 이거 맞죠? 이게 그릴소세지죠? 응, 응. 아, 그릴소세지. 이게 그릴소세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이게 파티소세지. 응. 이 소세지도 개별적으로 판다고 하네요, 여기서. 맛 사이가 좀 있네요. 이거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응. 이거 씹는 맛이 좀 더 있어요. 정확했네, 내가. 응. 핫도그 저는 일단 16개를 준비를 해서 다 먹었는데,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거를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서 먹을게요. 그리고 시청자님들 오늘 엄청 맛있게 우리 배우분, 우리 진시원님하고 우리 송유라님하고 TV에서 또 자주 뵐게요. 오늘 엄청 맛있게 스테이프 핫도그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